고춧가루 시즈ap 고추 소금 치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치 두팩 있어? 꼬부기야 꼬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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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가 쓰던 숟가락, 저쪽 가게에 있는데 상반에 주녀 만두 만두 어떻게 먹었다고 시켜주세요? 애인아, 빨리 만두 만들어 아니야, 있어, 오빠 50분에 김치 뷔페 사러 오신다는 거죠? 안 만날 것 같은데 나 1시 추러 내가 갈게 나 1시 추러 1시간 씩 한정당 양념은 이제 잡을 수 있는 양배추 양념 convivant 양념은 외국수 고기 고기 단무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만두는 간장 단묻이 없이 먹는 맛이에요 남의 집을 집어가는 거 같아 비했어 저도 못 끓이고 어디? 잘 먹긴 맛있어 너는 오래 걸리지만 저 오빠는 하룻밤이면 만들어서 그냥 밀가루 안 Duke 마치 무거워서 못되겠어 하나만 가져가 욕심은 나도 하나씩 가져가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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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냄비 고춧가루 설탕 설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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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섞인 계란 몇개 드릴까요? 4개 설탕 2개 500원씩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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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대 5,000원 고춧가루 만두가 주문이 있어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만두가 주문이 있어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만두가 주문이 있어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과대기 두개요? 컵상 붙어드려요 만두가 없다고, 전혀 안 돼 여기서 만두는 날이 많아요 고추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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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